안녕하세요. 신경성 레이터 파랑만도 그, 라, 바의 천석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앨범을 준비를 했어요. 어떤 앨범인가요? 파랑만도님이 직접 작성했고 하신 다을 듯, 말듯이라는 노래인데요. 어떤 노래인가요? 제가 썸남, 썸녀의 사랑 이야기를 이번에 부드러운 남녀 듀엣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언제 발매가 되는지 고마 씨가 1월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오후 12시에 발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파랑만도와 그, 라, 바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해피니어